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서로 다른 오더가 겹칠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와 가지고 이거 빨리 하라고 하고 한 명이 와 가지고 이거 그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고 한 명이 와 가지고 이거 그 최대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고쳐 가면서 하라고 보통 이제 고치는 것을 나중에 하는 편인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오더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아 온 더 세임 페이지 라고 하거든요 we are 온 더 세임 페이지는 우리가 같은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we are not on the same page 면은 같은 페이지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저는 그 뭐냐 그냥 일꾼 일개 일개의 용접사 일꾼 이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제 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제 보스가 아니고 일꾼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일꾼이어도 그 이제 샵장에서는 약간 텃세 같은 거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제 근데 보통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퀄러티를 좀 어느정도 일정하게 내야 되니까 안그러면 제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에 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오더가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서로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을 유심히 봐야 되요 그래서 걔네들이 빨리 한다 하면은 빨리 하면 되고 걔네들이 이제 그라인드를 그 뭐냐 좀 약간 디깅을 하더라도 그 이렇게 스무스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옆에 애들이 걔네들도 분명히 같은 오더를 받았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한테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애들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빨리 하면은 빨리 하고 천천히 해서 비드를 좋게 뭐 그럼에도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해서 비드를 좀 이제 좋게 만들면 그럼 저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저만 느린 게 아닌 거죠 이제 저만 오더대로 안하고 그냥 제 임의대로 했을 때는 그러면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를 따라갔을 때는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오더가 잘못 내려왔거나 그 오더를 따라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나 이런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면은 멈추는 게 좋아요 그 일을 멈추고 그거를 여러명의 이제 저한테 그 오더를 낸 분한테 혹은 보통 이제 포어맨이죠 포어맨 그 작업 반장한테 가서 야 얘가 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쟤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야 그럼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제가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책임의 소재가 포어맨한테 넘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어맨이 이 일의 담당자로서 이제 저한테 오더를 명확하게 지시를 주는 거죠 보통 이게 회사가 조금 이제 크고 좀 체계적이면 이런게 조금 이제 잘 되어 있어요 그 대화도 조금 이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급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얘네도 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 확률적인 이야기인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 말을 무시해야 돼 근데 얘 보는 면전에서 무시를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앞에서는 그냥 아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척을 하죠 근데 뒤돌아서면은 이제 그 친구는 가죠 이제 저한테 오더를 그렇게 준 친구는 가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오더를 따라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다 같이 일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데 저 혼자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중요 포인트면은 그거를 그냥 괜히 건드려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비두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임의로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어가 많이 필요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이제 막 사정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 이제 약간 액션이 좀 필요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제 책임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를 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탱이가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 옷 입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오더 그렇게 안 냈다고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다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말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아니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면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일을 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냥 괜히 섣불리 했다가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멈춰놓고 내가 아 이거 정확히 확신이 안 써가지고 내가 일 처리를 못했다 현장 쪽이면은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좀 이제 납득을 해주고요 왜냐면은 현장은 잘못 건드려놓으면 고치는 게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그 샵장이면은 물어보기가 훨씬 편해요 그냥 뭐 같은 레벨에 있고 뭐 바로 옆에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거든요 가가지고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요구를 할 거나 물어볼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물어보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김에 그 샵장을 처음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용접사로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이거를 할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전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많이들 했었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냥 납으로 하라고 해도 할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니네가 요구하는 거랑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이제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야 이거 니네는 세팅 어떻게 해놓고 해 기계가 조금 이제 달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좀 이제 퀄럭티가 좀 떨어져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걸 더 좋아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스피드가 좀 느리더라도 한 번에 끝내는 퀄럭티가 좋은 그런 용접을 원할 수도 있고 그건 다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이게 약간 짜뽕일 수도 있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잘 보면서 해야죠 그럴 때는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이거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 난이도에 내 실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쉬운 거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확인하고 하시는 게 어 제 경험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서로 다른 오더가 그 같이 들어올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